. 지서연, 송재희의 충격적인 비밀 비디오스타 지서연이 남편 송재희의 비밀을 공개했다. 22일 밤 방송된 MBC의 버리원 비디오스타는 폭주개론자 특집. 불타오르네 편으로 꾸며져 연기자 함수원, 지서연, 개그우먼 안소미, 레이심 모델 연회가 출연했다. 이날 지서연은 직접 체험해본 바로는 남자는 하치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남편 송재희가 과거에는 엉덩이 보정 속옷을 입었다며 내가 운동하는 사람을 좋아해서 남편이 이상형에 맞추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는데 엉봉했을 때보다 더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확실히 남자가 운동을 하면, 특히 하체 운동을 하면 여러가지가 긍정적으로 좋다. 마흔이지만 건강하다. 존경스럽고 멋있다며 애정을 드러냈다. 그래서 그는 남편을 하면 bedtime의 소리에 좀 Ek Fear. 마흔이지만 건강한 자유의 양형을 만들어진다는 법을 KitKa Anklethase,